기운이 쭉 빠지네 어? 딜캐가 있나? 없네 아이씨, 졸라 기네 아니다, 곰 처음 봤나봐 철권 8에서 패턴이었던 건데 음, 곰 처음 만나보는 거 넘어가지는 거 봐 뭐임? 음 저 중중인데 딜캐 없던데 다리 짧아서 안 들어가는 거 개그캠이야 그냥 엄청 퍼가 나왔네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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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졸라 차고 나네 에? 납돌 선풍검 실제로 옛날 발똥 그대로 발똥만 바.. 그 뭐냐 발똥은 늦춘거에요 흠 엥 에이 아 아 아 야 상단을 이 캐릭... 아... 핵이 엎할 수 있는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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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실수해! 핵이 어퍼를 하라고! 습관되가지고 먼저 내리고 보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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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.. 아... 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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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피인데 굳이 요부를 했냐? 뭐하는거요? 흐음 아 팔이 길어서 1타 치고 2타 이런게 안된다 나 cerealer 난 mainly 1타 치고 3타 치고 4타 치고 2타 치고 3타 치고 3타 치고 8 타這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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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